인생의 화두인 사람 식탐 시키는 대로 어디든 고하는 직진남 우리는 그를 고독한 식탐가라 부른다 제44화 제주도 특집 여러분 저 식탐가가 제주에 갑니다 아싸 제주 촬영 아니 이번에 또 제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왜 그래요? 지난번에도 네 멋대로 해라 특집이던데 왜 이렇게 특집을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 근데 특집이면 특집답게 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날 네모 세모에서 했었던 코너들을 총 한번 집합을 시켜보면 어떨까? 짬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짐 좀 쐴게요 짐 싸는 거는 맨날 보아 누나가 호캉스 갈 때 하던 건데 제주야 내가 간다 그리하여 제주도 특집 랭킹 읽어주는 남자 고독한 식탐가의 호캉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도로 갑니다 바람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온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높은 풍랑도 일고 있는데 이곳 해안가까지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를 모르는 저 이재인은 제주를 즐겨보겠습니다 와 제주의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바람 좀 느껴주세요 바람 날씨 큰일 났네 이거 숙소는 괜찮겠지? 뭐 호캉스는 숙소만 주면 되니까 야 화살 발음 어떻게 이러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와 쾌적한 내부 창을 열고 바다 먹만 해도 힐링이 되는 드라마틱한 공간에 체크인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탁 누워보면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겠다 그런데 또 제주도니까 나가야 되고 이 숙소가 일단 너무 완벽해 여행은 숙소지 숙소 아니 아니지 수탐간 데 나는 독증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니 지난번에 청벌이 축제 때도 그러고 뭐 어디 가기만 하면 비가 내리고 왜 이렇게 날씨가 자꾸 누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누구야? 모르겠다 일단 누워 아무렇게나 늘어져서 여행의 긴장감을 풀어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 아 벌써 자보려고 그래 호캉스는 이 맛이지 어차피 내 집이 최고라지만 그래도 가끔 여유로운 호캉스 지친 일상에 힘이 되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랭킹 친구라면 모시고 할걸 랭킹 읽어주는 남자인데 일단 혼자 해보겠습니다 랭킹 읽어주는 남자! 재재후면 이거죠! 바로 놀몸 쉬몸 걸음몸! 아휴 오랜만이다 진짜 CG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해주니까 추억 돋는다 그러니까 이 확실히 제주 풍경이 주는 힐링이 있어요 아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휴 이거 비가 많아지... 제가 또 주변에서 유명한 방탄소년단 팬 아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BTS 존이 있다고 하는데 포토존! 지민 벤치가 있대요! 어? 아 저건가? 이리 친절히 포토존이라 명해주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제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지민 물구나무 잘하네 랭킹 읽어주는 남자 베스트3! 놀멍 쉬멍 걸으멍! 우중 산책이었습니다 여행지의 찐 매력을 느끼려면 시장에 가봐라! 이젠 다들 너무 잘 아시죠? 하지만 저 식탐... 아니 랭킹남! 좀 더 특별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랭킹 읽어주는 남자 제주에 오면 이거 베스트2! 걸어서 시장 속으로! 사실 시장 하면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되게 젊은 느낌이잖아요 동문시장 안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좀 도와주실 분은 없나? 가이드 없어요? 혹시 랭킹 읽어주는 고독한 식당가님 아니신가요? 혹시 맞습니다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게 최선이에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몰비현 회장을 맡고 있는 박시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안에 들어가시면 목걸이, 볼거리, 기념품 샵 다양하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어가시죠 청년 사장님들에게는 창업 기회를 주고 제주를 찾은 젊은 고객들을 유치해서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제주 청년몰 최근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와 선생님 근데 저는 시장하면 되게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진짜 시원한데요? 저희가 시장 내 유일하게 가장 시원한 곳이고요 그리고 뭐 오락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마의자, 수유실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기도 되게 편안한 곳입니다 주차는? 주차는? 주차 바로 위에 저희 공용 주차장 와 바로 다 돼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시장 안에 백화점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 조그만한 백화점 같은 느낌입니다 시원해 이거 진짜 매콤하다 생각해가지고 와 와 어떤 신혼부부님들께서 1년 전에 사가셔가지고 숙성시키고 드셨는데 바로 애가 생기셔가지고 오호 폐명이 관문이라고요 오호 이야 재래시장이랑은 뭔가 다른 젊은 감성 같은 게 있다 그쵸?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날씨 영향을 전혀 안 받으니까 너무 좋겠다 얼마나 된 거죠 청년몰이? 저희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동문시장에 오시고 또 제주에 오시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럼 최고의 핫플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왔을 때 꼭 한번 들리는 곳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와서 쉬시고 편하게 쉬셨다가 가는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고독한 식탐가로서 제주에 오면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 혹시 제가 놓친 거 좀 있을까요? 제주도 오셨으면 흑돼지는 꼭 드셔야죠 완전 끌리는데? 아니 제가 랭킹남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고독한 식탐가에 대한 본분을 좀 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외치고 저는 고독한 식탐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랭킹 읽어주는 남자 제주에 왔다면 이거 베스트 원 제주의 맛 네 여러분 이번에는 고독한 식탐가입니다 일단 메뉴를 빠르게 스캔하고요 음... 정했어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추천받은 게 흑돼지 스테이크랑 파스타였는데 혹시 메뉴가 어떤 거예요? 속전 메뉴 딱새우 들어가는 제주식 알리올리오 파스타고요 이름은 메뉴 올리오라고 근데 죄송한데 마스크 혹시 살짝만 내려주시죠? 살짝만 네 뭐야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약간 좀 뻔뻔하시네요 많이 뻔뻔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조개로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스테이크는 고기 맛이 생명 수비드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요 특히 가브리살, 삼겹살, 등심 덧살, 등심, 등갈비 총 5가지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도마워크 스테이크입니다 파이어! 이야 이 제주도 흑돼지의 존재감 느껴지십니까? 저는 원래 이태리 요리를 전공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다가 요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요리 공부하다가 제주도 놀러 왔다가 청년몰을 알게 돼서 이렇게 운 좋게 합격을 하고 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주도 토속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고 손님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렇게 요리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주식 멜젓 속젓으로 감칠맛을 더하고 싱싱한 제주 딱새우가 딱 들어간 파스타까지 완성되면 삼촌 이거 이거 솜씨가 최고다 이야 진짜 그냥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두두두두두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한입 넣고 싶다 이런 컵 말고 빨리 그냥 음식 음식 빨리 먹자 그래 한입 먹자 뼈가 붙은 고기는 이렇게 들고 뜯어줘야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열심히 뜯고 씹고 맛보는 우리의 보물섬 제주의 맛 제주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맛은 물론 젊은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맛집이 랭킹 읽어주는 남자 제주에 왔다면 이거 베스트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바람이여 아이고 바람이여 아 왔다 아니 지금 이 아래층에 진짜 잘나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 투숙객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인받아가지고 먹고 가야겠다 이거 아이고 이거 봐 아 엄청 예쁘다 아니 얘는 그거 같아요 나는 제주의 디저트요 말하는 거 같아요 누가 봐도 제주도잖아 이거 맛있겠다 뭐 먹지? 할인은 못 참죠 아 맛있겠다 오늘 먹는 거 좀 안 먹나 했더니 지금 디저트 타임이 아 먹어줘야죠 제주를 품은 달콤한 디저트들 먹기 아까울 정도로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막 자르기가 아깝다 너무 예뻐 작품인데 한라산 있고 막 한라봉 있고 한라산이 나의 입안에 음 화산 폭발 화산 폭발 화산 폭발 식탐가가 행복해지는 카페 뷰 마음의 평화를 주는 오션 뷰 내 마음은 아일러브 뷰 제주도 특집 랭킹 읽어주는 남자 고독한 식탐가의 호캉스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해 왜? 네? 아 비행기가 못 든다고요?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아예 트지를 못 탄다는데 이거 어떻게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제주에서 1박을 더 해야 되네 고독한 식탐가 오늘의 식탐랭 가이드 제주 식재료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제주를 담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보세요 고맙습니다 전체로 고맙습니다 야자니